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Friday, January 25th, 2019 1월 25일 금요일자 뉴욕타임스 일면 머릿기사 세가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오늘자 뉴욕타임스 사설을 통째로 해설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뭐 굉장히 최근에 올라온 그리고 상당히 긴급한 기사가 있어서 일면 머릿기사 톱기사와 더불어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설명드린 그런 기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바로 제가 보충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wo competing plans to end shutdown fail in the Senate 자 이건 제가 바로 이 앞전에 올려드린 그런 뉴욕타임스 사설 그 기사에 대한 지금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지금 뭐 그냥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competing 경쟁적인 법안이 플랜스 안이 정부 업무 중지를 종식시키려는 그런 법안이 실패했다. 부길되었다. in the Senate 상원에서 two Senate pairs to end shutdown 두 개의 상원 법안 shutdown을 종식시키려는 one with border wall funding 하나는 국경선 장벽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없는 without 이 둘 다가 failed 부길되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sending 로맥스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래서 의원들을 다시 원점으로 drawing board 하면 원점을 말합니다. 원점으로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헛수고 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려보냈다. The back-to-back votes illustrate the gulf between present Trump and Democrats in the ongoing shutdown saga. Back-to-back 하면 이것은 원래 등을 서로 기댄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서로 등을 대고 등을 대고 등을 댄 근접하여 두 개의 유사한 일이 연속된 잇따른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To home runs back-to-back Back-to-back 홈런이라고 하죠. 치고 또 하나 치고 그러니까 등을 맞댄 그래서 연속 연속된 잇따른 이런 말입니다. 자 연속적인 표결이죠. 이 표결을 마치고 또 이 표결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표결 illustrate 하면 잘 보여주다 설명해주다 The gulf gulf는 원래 만이죠. 멕시코만 페르시아만 이런 만인데 쑥 들어간대 그래서 차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런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을 잘 보여주고 말았다. 이 안고잉 셧다운 현재 진행중인 정부 업무증단 셧 하면 이것은 북유럽의 그런 전설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긴 이야기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부 셧다운 이야기에서 이 엄청난 양자간의 간격만 보여주고 말았다. 자 표결 결과를 보시면요. vote count 표결 결과입니다. plans to end 셧다운 셧다운을 끝내려는 그런 두 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화당이 제출한 것입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아니죠. 5.7 billion border wall 57억 달러 국정 장벽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민주당 아닌데 이것은 그냥 이런 장벽 비용 없이 앞으로 2주 동안 일단 연방정부의 업무를 재개시키자 재개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50대 47로 부결 52대 44로 부결 60표가 필요합니다. need 60 votes 요거 하는 데는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데 61표가 필요하죠. 정확히 말하면 61표가 나와야 통과되는데 50표가 민주당 안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얻었죠. 공화당 안은 트럼프 안은 50 찬성 반대 47이고 민주당 안은 52 찬성 반대 44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부결되고 참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사실 이 안이 전에 통과됐었던 안이거든요. Voice Vote 구두 표기를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비토 거북근을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두 개 안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더 실패하고 이것도 이번에는 실패했네요. 다음 기사 이것도 제가 어제 해드린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바로 올라와서 제가 바로 보충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unrest 소요 불안 사태 unrest in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국방장관 등등 해서 당연히 지금 현 대통령이 선출한 임명한 사람이니까 현 대통령이 편을 들겠죠. 그런데 실제로 군부 내에서는 내에서의 어떤 중간계층 이런 데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마두로 현 대통령 헌법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The decoration of fealty 이거는 충성서약입니다. 충성서약 충성서는 fealty 충성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선언이 appear to be a setback for 베네수엘란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who has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뭐처럼 보입니까 setback 하면 이것은 좌절 차질 이런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Juan Guaido에게는 하나의 패배로 보입니다. Who has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The pronouncement came a day after Miss Guaido proclaimed himself the conscious rightful leader 자 이런 선언은 이런 국방부 그러니까 이 군부의 선언은 하루 만에 하루 후에 나왔다 Guaido가 스스로 스스로 선서를 한 후에 proclaim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이다 라고 선언한 후 하루 만에 이런 발표 군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세닛 패널 서핀 컴패널 컴패널 하면 강요 하다 마이클 D. 코운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트럼프의 X-FIX 하면 전 해결사 fix 하면 해결사입니다. 전 변호사죠. 변호사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전 해결사였던 마이클 D. 코운으로 하여금 to formally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crack forced testament from last year 지난해부터 있어 온 그런 잘못된 증언에 대해서 바로잡아라 라고 강요 하고 있다. 컴패스 자 이란 사실은 밝혀졌다 역시 하루 후에 밝혀졌다 코운으로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백은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뒤로 물러나다는 말 public hearing 청문회에서 한 발 물러나버렸죠. in February 2월 초에 있을 그런 청문회에서 before house committee 이때는 이제 하원위원회입니다. 하원위원회에서 하원 감시위원회에서 증언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뭐 소환장을 주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빠져버렸죠. Siding verbal attacks by Mr. Trump 트럼프에 의한 그런 구두적인 그런 말로 인한 그런 공격 트럼프가 여러가지 트위터도 날리고 또 뭐 트럼프의 현 변호사인 줄리안이도 여러가지 이 사람의 부친의 그런 여러가지 비리를 발표하는 등등 이렇게 해서 전방위 압박을 강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나 정은 못하겠다 정은 나갔다간다 큰일 나겠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보면 큰일 나겠다 가족에 대한 협박 트럼프의 협박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여러가지 그것도 밝히고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일단 하원 청문회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원정보위원회에서 그럼 우리 쪽으로 나와라 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아마 하원에서도 분명히 소환장을 발부할 겁니다 하원 감시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별로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하여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보충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